너무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사실 솔로 공연은 한 달 안 한 건데 1년 안 한 것 같아서 준비하는 오늘 공연합니다 만나러 가는 그런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노래 4시 들려줄게 4시에 만나요 우리는 4시에 만나는 걸로 해요 언제든 만나요 예언인문보다는 정해진 문을 두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은 4시로 해요 4시에 만나요 우리는 4시에 만나는 걸로 해요 언제든 만나요 예언인문보다는 정해진 문을 두드리고 싶어요 그 시간은 4시에 졸려서 찌그러질 일이 없어요 눈잠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준비할 시간도 충분한 걸요 그만큼 설레임도 충분해요 늦은 점심 후에도 여유로와 배고픔에 나약한 배부름에 나태한 모두 찾을 수 없을 거야 그 시간은 네나나나나나나 오랫밤 별로 가지고 소환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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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서 징그러질 일이 없어요 늦잠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준비할 시간도 충분한 걸요 그만큼 설렘도 충분해요 늦은 점심 후에도 여유로 와 배고픔에 나약함 배부름의 나태함 모두 찾을 수 없을 거야 이 시간은 4시로 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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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